아니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뭐였냐면 한 교회를 수리해서 쓸 수 없을 만큼 한국교회가 무너졌다고 이건 누가 나한테 가르쳐줬냐 김중곤 목사님이 나한테 가르쳐줬어요 특별히 한국의 대형교회 내가 하루는 김중곤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2년 동안을 잔소리를 들었는데 아이고 가기가 힘들더라고 나중에 일주일에 하루씩 가서 잔소리를 들어야 되고 근데 내가 김중곤 목사님한테 물었어 어르신 아니 어르신에 직계 제자가 있는데 온누리교회 하영주 뭐 온누리교회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직계 제자를 불러서 가르치시지 나는요 어르신이 엑스플로어 할 때 고등학생이요 고등학생 왜 나를 자꾸 불러서 잔소리를 해요 그랬더니 김중곤 하는 말 잘 들어봐요 그들은 사용할 수 없어 하나님이 그들은 안 써 아니 직계 제자인데 하영주 오카노 그 사람들을 왜 안 써요 그랬더니 들어보라고요 이미 그 사람들 속에는 로마의 교황의 영이 들어갔어요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제국화를 만들어서 교회 위에 올라타고 있는 재미를 느끼고 있어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내가 다시 물었어 근데 저는 왜 자꾸 불러서 잔소리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은 복음 더하기 애국 사상이 합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신학교에서 하지 선교사가 자 인만웰 하지 선교사가 평양 시럽계를 세울 때 그때 일제시대니까 애국 사상 더하기 복음을 합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봉, 평양 신학교 1기부터 10기까지는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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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포삼렬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근데 이것이 조용기 김중공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그 밑에는 이 한국의 복음의 유전자가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정광훈 속에 희미하게 있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확실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희미하게 있다는 거예요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봉으로 내려오는 한국의 복음의 유전자가 정광훈 너 속에 쎅쎅하게요? 희미하게요? 희미하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정광훈 너까지 무너져버리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북한도 나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서 잔소리하니 귀찮더라도 일주일에 꼭 한 번씩 오라고 나를 달래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요 아멘 그때 나의 수행 비서는요 유민자 전도사 유민자 전도사 유민자 전도사한테 물어봐 옆에서 같이 들었으니까 물어보라니까요 그때는 남순이가 아니고 유민자 전도사요 다 들었어 그것을 그중에서 내가 녹음까지도 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광훈 목사를 불러서 이렇게 잔소리한 이유가 있다 이거야 대한민국 교회 망한다 이거야 대한민국 교회 타락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는 반드시 공부를 똑뽀하게 해서 복음 더하기 애국운동을 합쳐서 예수왕국 공통일을 해내라 이거요 내가 그래서 김중원한테 잘못 걸려들어가지고요 피 봤어 피 봤어 피 봤어 내가 만약에 김중원한테 안 걸려들었으면요 여의도 순봉교회보다 더 큰 교회 지어버려 사랑의 교회 저건 교회도 아니요 내 성격상 명성교회 저건 교회도 아니요 내 성격상 봐요 작년에 우리가 애국운동에서 쓴 비용이 천억이야 천억 얼마나봐요 아니 근데 구독과 좋아요 지구의 최고의 교회를 질 수 있지 근데 나는 그런 짓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유언 때문에 예수와 한국 복음통일을 위하여 나는 생명을 걸었다 이거야 여러분도 나랑 같이 걸어주실래요? 이것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이해됐으면 아멘 후손들고 아멘 할렐루야 으아아